아이가 맨날 바르게 자랄 수만은 없고 아이는 잠깐 실수를 하고 일탈을 해서 자기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엄마, 아빠랑 어른들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틀린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 근데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해요? 기분 나쁘게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땐 미음정이 좋다고 했어요 도레미 공부해라 우리 아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들어가 이 새끼야 항상 이렇게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엄마는 음정이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엄청 높아요 조수미, 조수미야 템포는 또? 빨라 공부해! 그리고 뒤에 한 마디 덧붙여요 엄마가 틀린 얘기하니? 엄마 얘기 들어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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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엄마들은 왜 자는 애들에게 떡을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목 맥혀서 뒤져버리라는 건가요? 애가 자고 있는데 자는 애 입에 떡을 쳐넣어보세요 찹쌀떡이나 인절미 같은 거 뒤져버리죠? 어떻게 삽니까? 애가 잠은 자야지 왜 거기 떡을 쳐넣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엄마는 항상 맞는 얘기만 해 엄마는? 엄마는 칼이야 엄마들은 맞는 말을 하는데 항상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마음에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마음에 공간이 없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송개합니다 그럼 엄마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공간이 생기느냐 사람 마음에 공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돌아갈 공간 우리 아이가 좀 실수하고 공부 못하고 좀 방황할 시기가 있어요 그거 어머니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애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야 왜냐? 엄마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공간이 없어 아이가 방황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맨날 바르게 자랄 수만은? 없고 아이는 잠깐 실수를 하고 일탈을 해서 자기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엄마 아빠랑 어른들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실수할 애가 이제 열 개, 백 개 실수하도록 이상하게 이제 2차, 3차에 나쁜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도 힘든 게 있지만 이게 지나가거든요 자, 어머니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초등학교 6학년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엄마는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럼 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은 두렵거나 공포에 이르면 다음에는 이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면 초당 한 장 찍는 사진을 초당 열 장, 백 장을 찍기 시작해서 그것을 기억한대요 왜냐?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 안 오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힘든 시기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뇌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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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